새벽 6시 17분 새벽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이마고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워터프론트 시장 또 뭐있지 제셀동포인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차도 별로 있고 사람은 거의 없네요 이 시간에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수산시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나왔어요 차가 많아서 여기로 가? 왜 여기로 가? 여기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냐? 여기가? 어 다 끝나는 분이 그래 아 여기로 올라오고 자기가 일찍 온 거구나 뭐 뭐 쪼끄미? 없나 보지 여기 없으면 없지 뭐 너무 쪼끄맛다 가보증어도 엄청 쪼끄맛해 그치? 이렇게 그치? 나도 하다 형 그냥 힘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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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바보증아? 어? 어. 이거 보러스가 얼마야? 13리인게? 밥 오징어지? 그냥 오징어네. 아, 밥 오징어구나. 프레쉬래, 프레쉬. 네, 프레쉬. 사. 2개 사, 2개. 저기야. 2개 사, 2개. 저기야. 3키로네. 4개. 5개. 5개. 6개. 6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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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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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3개. 새벽 시장에 오니까 정말 삶의 치열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하고 그냥 지내는데 시장에 오니까 정말 그 동남아의 현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인지 순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제 진짜 수산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우, 오징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꼬막 있다 꼬막. 마침, 일을 마침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항상 애들 학교 보내고 8시 이후에 오거나 10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오면 확실히 거울 신선이 돼요. 이렇게. 와 이거 엄청 크다. 부랍빵. 부랍빵. 에이시래, 에이. 28. 빵 비슷하잖아, 후기가. 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헤엄 이슈에 piss하자. 이 크기, 이 크기가 다르니까? 여기가 다져서 가격이 다르니까. 아 fly에 actionayd아서 갈들어. 시점이 다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많아요. 게다가 다짐이야. 가장 중요한 점이 많아요. 40. 14. 삼치고? 14. 참치 아니구? 이게 삼치 같아? 네. 이 향이 주어진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참치 맞냐고 물어봐야지. 14는 14 참치? 참치 아니고? 이게 참치 같아? 참치 맞냐고 물어봐야지 맞대 40링 1kg 25링 아 1kg 25링이네 너무 비싸다 가격이 원래 어느정도인데 모르잖아 아 38에 해준대 아니면 너무 크면 이거 산 5kg 3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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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이 2에이 5에이 3에이 3에이 4에이 올 볼 볼 야, 시야, 시야 아니, 저번에 생선 내가 산 거 잘못 사서 완전 실패였잖아 이만 가시 이번에는 돼지고기 사러 갈게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트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파는 코너가 종종 따로 있어요 국교가 이슬람교이고 돼지고기는 한랄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체온 체크를 안 하네요 여기가 돼지고기 파는 곳이에요 저희가 산이 아저씨가 있어요 맛있어 무학생제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 삼겹살? 삼겹살? 예 예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한국말 되게 잘하세요 하이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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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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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한번 가봤나봐요 기침까지 저기가 기념품 같은거 제일 싸다고 이렇게 알려져있어서 키키마켓 맞죠 시장에 왔으니까 야채 파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마트에서 거의 야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저 집으로 가겠습니다 야채 끊겼어요 도착 주차 칸이 아니여서 물수 딱 쓰는거 30분까지 30분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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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